자 오늘 시황. 시황을 하겠습니다. 시황을 하는데 앞으로 장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만 보면 압니다. 하나만. 자 우리나라의 여러분 최고의 정권이 무슨입니까? 삼성전자죠. 예? 그걸 보고 뭔가 블루치빅하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거의 40%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제일 좋은 주식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가 누입니까? 청송 좋은 놈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정권은 뭡니까? 정권사가 키움증권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 가수 키 큰 가수 이름이 누입니까? 서수남가 두 번째 직원은 뭡니까? 임용궁 씨 아닙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서수남씨가 1m 93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머리 큰 전문가가 누굽니까? 청송총놈입니다. 머리 사이즈 아시죠? 우리 68cm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주가가 삼성전자가 상승 안 하면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성전자가 시황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 필요 없고요. 삼성전자가 신고가 안 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못 가죠. 자 신고가가 역배열에서 5일, 10일, 20일 역배열에서 신고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거를 지금 장을 이야기하고 자식할 거 뭐 했는겨? 삼성전자가 10일, 20일, 5일이 역배열이면 종합주가가 신고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아니 삼성전자 이동평균이 역배열인데 뭐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옷에 장이 위에 갖다가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가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에서 신고가 나는 종합 한번 찾아보라고. 없어요. 작전주가 차로 갖다가 윗걸이 달고 내려옵니다. 맞잖아요. 삼성전자가 역배열인데 장을 신고가 바라보면 그럼 결론은 뭡니까? 두 가지겠죠. 약간 눌림목 줬다가 떠가 신고가 나든지 아니면 횡보했다가 다시 뜨든지 두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역배열 상태에서 여러분 10일, 20일 역배열 삼성전자가 역배열인데 뭐 신고가가 납니까? 지금 주식 더 간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법국이에요. 법국이 어떻게 납니까? 내가 우리나라 정권 20년 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신고가 정배열에서 20년 동안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삼성전자가 역배열에서 신고가 난 거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20년 동안. 그리고 삼성전자가 신고가 안 났는데 고가,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고가 났는 것도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거 과거에요. 10년 전에 LG전자가 폭등했을 때 뺏겹었어요. 확인했어요 제가. 시왕이 뭐 필요합니까? 시왕이 횡보 또는 약세죠. 지금 삼성전자 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신고가 안 나면 장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올라갔다 해도 밀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역배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시가 시가총액이 안 그렇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정배열나야 돼요. 삼성전자가 정배열나지면 주식은 어떻게 해요? 계속 지금 횡보 또는 조금 조금 가랑비의 오전. 지금 어제 뉴스가 여러분 뭐 나왔습니까? 어제 뉴스가 기사가 지어졌어요. 뭡니까? 삼성전자를 몇 억 14조원 하치 샀대요. 14조원 하치. 그런데 손실률이 4.8%래요. 4.8% 4.8% 손실났대요. 십자소 4.8% 가면 안 오죠? 최근에 토탈 샀니까 삼성전자를 20조 20 몇 조 샀대요. 그럼 4.8% 5%예요. 1조 4천억 손실났대요. 우리 개인들이 삼성전자 사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못 계십니까? 개인들이 핏 묻은 자리에서 개인들이 물 묻은 자리에서 주식 올라온다. 절대 안으로. 그거 털어야 됩니다. 털어야 돼요. 개인들이 털어야 됩니다. 개인들 털지 않으면 주식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봐요. 시황은요. 우리나라 증시. 한번 비춰 볼게요. 삼성전자와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어떤지. 우리나라는요. 삼성전자하고 종합주가 지수가 항시 먼저 오릅니다. 종합주가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종합주가 지수보다 먼저 오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화면이 적게 나와서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종합주가 지수가 우리나라 밑에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삼성전자가 항시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 골든크로스고 데드크로스고 보면 항시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보십시오. 골든크로스요. 삼성전자가 먼저 항시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가 항시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에요. 삼성전자가 데드크로스면 지금 삼성전자는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도 5일, 10일, 20일 데드크로스 난 다음에 다시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요. 피셉님. 07, 8, 9 같은 화면이 각 정권사에 다 있습니다. 그걸 꼭 물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가 신고가 난... 내가 그렇게 했죠. 삼성전자가 내가 방금 먹겠습니까. 역별 상태에서 신고가 난 거 삼성전자가 역별 상태에서 신고가 난 거 우리나라 20일 중에 딱 한 번 있었다 했죠. 언제? 10년 전에 LG전자 폭등해가지고 한 번 딱 있었습니다. 그때 시가총액이 적었어요. 두 번째 내가 먹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 난 경우에 그것도 딱 한 번 있었다 했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삼성전자 역별에서 신고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시황이 뭐 필요합니까. 지금 그건 노가리니까 종이나 치고 그런 사람들요. 그건 노가리예요.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 안 나면 절대 안 납니다. 아시겠죠. 그걸 아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5.12평입니다. 오늘 연산 좀 하겠습니다. 5.12평 오늘 5.12평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5.12평이 뭡니까. 5.12평 아니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습니까. 5.12평 자 5.12평 보고 다섯 가지 규칙을 보고 여러분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표해 주십시오. 자 5.12평 첫 번째 5.12평은 3일 연속 상승해야 됩니다. 5.12평은 첫날 상승할 때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5.12평이 상승할 때 그 5.12평의 신고가가 10일의 신고가 때는 사도 됩니다. 그걸 뭐랍니까. 일반기업이라고 하죠. 보통 이 5.12평이 10일 신고가를 안 낼 때는 3일 연속 3일째 사야 됩니다. 주식. 아시겠죠. 5.12평은 3일 연속 상승해야 돼요. 여러분 적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5.12평이 상승 안 하고 주가 상승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안 뜹니다. 이거 불문율이에요. 여러분 천넷길도 한 걸음부터죠. 천넷길도 한 걸음부터가 주식이 뭡니까. 대박의 한 걸음은 5.12평입니다. 5.12평. 5.12평이에요. 여러분 내가 방송한 지가 이제 두 달 됐는데 왜 시청률이 이렇게 좋습니까. 내가 인물이 첫째 잘생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간 내용이 영양가 있잖아요. 까놓고 이야기하면 안 그렇습니까. 영양가 있잖아요. 영양가. 두 번째 매수일 주가가 자 2번 굉장히 중요한데 매수일 2,3일 전에 큰 폭의 상승했는 종목은 5.12평 상승하기 힘들어요. 저거 두 번째 설명 상승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5.111평선 골든크로스에서 상승하기 좋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5.12평 골든크로스 이 말이 뭐냐면 112평 위에서 5.12평이 돌았을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요. 네 번째 거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뭐냐면 스톡의 댁인데 보통 그 스톡의 댁이 우리가 하는 스톡의 댁이 스톡의 슬러입니다. 그 스톡의 댁이 견들차트와 5.12평과 112평을 합성해가 만든 건데 골든크로스가 꼭 나아야 돼요. 꼭 나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이시죠. 이 말이 뭐냐면 5.12평이 대무장마기 다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5.12평입니다. 5.12평이 상승을 하면 지금 5.12평이 여기 5.12평 한 번 또 상승 요 날만 상승 한 번 했습니다. 요 날 요 날이 상승 하루 딱 했어요. 이틀 이틀 상승한 적이 없어요. 5.12평이 상승해야 됩니다. 상승 며칠 3일 상승해야 돼요. 3일 5.12평이 3일 상승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5.12평 하루 상승했습니다. 5.12평 이틀 상승했습니다. 5.12평 3일 상승했습니다. 5.12평이 3일 상승했죠. 요 날이 뭡니까? 매수날이단 말이에요. 이방인님 어렵습니까? 근데 설명 다 해줄게요. 5.12평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합니다. 에이 이거 여기 사야죠. 여기 여기 사야 여기요. 계룡산 가세요. 계룡산 가가지고 그 저 저 어 왔구나 그분 뭐 내이나 샀어. 지나고 나면 여기 이제 그때는 몰라요. 불안해가지고 통계적입니다. 통계적으로 5.12평이 자 여기도 보시면 5.12평 5.12평 떴죠? 요도 떴습니다. 5.12평 3일 되는 날 5.12평 3일 되는 날 5.12평 3일 되는 날 주식을 꼭 사야 됩니다. 여러분 5.12평 3일 되는 날 그렇죠? 반응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5.12평 3일 되는 날 사야 됩니다. 안 사면 안 됩니다. 5.12평 5.12평 3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5.12평 3일 되는 날 꼭 사셔야 돼요. 유튜브 안 나온답니다. 내가 꼭 한 소리 하면 방송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5.12평이 키움증권으로 들어오세요. 키움증권으로 채팅 좀 치세요. 키움증권으로 들어오라고 5.12평이 3일 해야 됩니다. 5.12평이 3일의 비결이 5.12평 3일 비결이 있습니다. 5.12평 3일 비결이 자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봅니다. 내가 이날 주식을 삽니다. 내가 이날 주식을 사요. 내가 이 주식을 사면 자 요날이 내가 메이저입니다. 내가 이날 주식을 사면 자 주식을 한번 사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식을 살라고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사요. 요렇게 주식을 한번 내 볼게요. 자 주식을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사면 어떻게 사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을 내가 삽니다. 주식을 사면 내가 오늘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죠. 자 이쪽에 마이너스 입니다. 2 3 4 5일 이죠. 5일 5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입니다. 지난 오일 입니다. 마이너스 오일 여기는 플러스 오일 이죠. 1 2 3 4 5 입니다. 자 내가 오일이 평균 뜨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5보다 0이 커야 됩니다. 하루 떠야 되겠죠. 하루 떠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이너스 4일보다 어떻게 됩니까? 1일이 더 높아야 됩니다. 이날이 더 높아야 돼요. 더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2일보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일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날보다 요날보다 이 날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식 사는 날은 항상 주식을 높게 삽니다. 그날 쎄 거 사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주식을 내일하고 모레가 주가가 5.12평이 떠야 된다 했겠죠. 5.12평이 며칠 오늘 떴으니까 3일 떠야 된다 했겠죠. 3일 3일 떠야 됩니다. 그럼 내 사는 날은 당연히 뜬 거 삽니다. 사는 날은 뜬 거 사요. 뜬 거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식 사기 전날 하루 이틀 내가 3일하고 4일째 그러니까 내가 주식 사기 이틀에서 3일 전에 양봉장대가 큰 거 상승하면은 크게 상승하면은 내가 주가가 5.12평이 상승합니까? 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주식을 사는 날 1.2.3.4 내가 주식 사기 이틀 전 3일 전에 크게 상승했는 주식은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내가 그때부터 1.2.3.1.2.2 이쪽에 5.12평이 안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식 사기 이틀 전에 3일 전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 많이 상승하면은 주가가 안 돼요. 그럼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주식을 삽니다. 이날 내가 이날 주식을 사요. 자 내가 이 주식을 삽니다. 이날 자 내가 이날 주식을 사면 이게 이제 지나는 날입니다. 5.12평 상승이 뭐예요? 내가 1.2.3.4일 전보다 더 높은 게 5.1 상승이죠. 그죠? 내가 주식 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 사고 5.12평이 3일 상승해야 된다 했겠죠? 5.12평 3일 상승해야 된다 했겠습니다. 3일 상승 5.12평 3일 상승하면 내가 주식 살 때 당연히 이날보다 센 거 사야 됩니다. 이날 이날보다 센 거 사야 돼요. 이날보다 내가 주식 살 때 4일 전 1.2.3.4일 전보다 더 센 거 사야 됩니다. 그럼 5.12평이 3일 떠야 돼요. 3일 그러면 어떻게 주식 사기 어떻게 해요? 이틀 전 3일 전 양봉이 나오면 장때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5.12평이 상승합니까? 납니까? 상승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5.12평이 3일 상승을 해야 주가가 상승한다. 5.12평이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5.12평이 3일 상승해야 돼요. 5.12평이 무조건 3일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한번 봅니다. 5.13 3일 상승했습니까? 3일 상승 안 했죠? 3일 상승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죠?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 5일 상승 하루 했습니다. 이틀 했습니다. 이 날 3일 상승한 날이에요. 이 날 이 날 상승하는 날인데 이 날 제가 뭐 캤습니까? 주식 살 때 의문해서 주식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사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시 주식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방금 먹겠습니까? 여러분 자택 뭐라고요? 뭐라고? 3일 떠야 돼요. 그 3일 뜨는 것 중에 제가 먹겠습니까? 방금 항자 3번 읽고 나왔죠. 뭐요? 20일이나 10일 정배열을 보고 사라. 지금 이거 뭡니까? 역배열이요. 역배열. 사면 안 돼요.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20일이 20일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역배열은 쳐다봐라.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여러분 주식에 모든 주식에 아무리 엉터리 주식이라도 역배열은 무조건 첫 장이 뭐 나온다 합니까? 모든 기초 뭐 배가 굽든지 배가 부르든지 뭐 돈이 굶주리든지 뭐 뭐 사든지 모든 정권장의 첫 장이 뭐 나온 줄 압니까? 불문율이. 정배열의 주식 사라 나옵니다. 정배열의. 이거는 불문율입니다. 정배열이 뭡니까? 5일 10일 20일 2평이 정배열 하다못해 5일 10일 2평이라도 정배열 종목 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배열 종목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시가총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면서 여러분 시가총객 상위 삼성전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 따져가면 합시다. 자 첫 번째 내가 뭐 캐스테이니까? 의문의 주식을 사라 마라 사지 마라 쳐다보면 안 돼. 의문에는 의문에는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의문에는 주식 사자 쳐다보면 안 돼. 이미 통과 통과입니다. 통과입니다. 자 두 번째 SK하이닉스 통과 의문이죠. 의문 통과에요. 통과 여러분 좋아하는 기아차 볼까요? 기아차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기아차는 기아차는 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 기아차는 못하겠습니다. 현대차 자 현대차 보십시오. 현대차 뭡니까? 현대차 뭐에요? 요 11일 요 역배열이잖아 역배열 21 역배열은 어떻다고? 손대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이 평이 5.12평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식 살 때 5.12평 쳐다보세요. 5.12평 뜨지도 않아. 5.12평 5.12평 안 뜨고 주가가 상승하는 거 있으면 찾아오세요. 과학적으로도 찾을 수가 없어요. 5.12평이 안 뜨면 주식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5.12평을 무시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뭡니까 여러분? 주식에가 돈 못 버는 이유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 내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점이라고 팔았을 때 고점이 아니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 저점이 아니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살 때 남들이 다 산다. 네 번째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 항심 몇 프로입니까? 2, 3%예요. 남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현대차 역배열 쳐다보지 마세요. 그 다음이 뭡니까?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 정배열이죠. 정배열인데 의문이죠. 쳐다보지 마세요. 2평 5일 연속 3일 연속 떨어졌어요. 쳐다보지 마시라고. 이거 5.12평 무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5.12평을 왜 무시합니까? 5.12평 무시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모든 근원에 천례결투 한 걸음 버텐데 대박의 기본이 5.12평입니다. 5.12평을 왜 해야 됩니까? 그게 뭐예요? 가장 짧은 매물 소위 말하는 건 뭡니까? 5.12평에서 견들차대의 움직임이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 더 큰 건 당연하죠. 오연님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도 5.12평 내가 여러분 이게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거는요 정성만 합니다. 정성 가장 일반화된 것 그리고 통계를 해가지고 확실한 것만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이 방송 싫어하는 사람 무지하기 싫어해요. 내 여태 정권 병원은 사람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내 밥 못 먹는다고 그런 소리 해요. 내 여태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LG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5.12평이 하루 떴습니다. 이틀 떴습니다. 3일 떴습니다. 여기 몇 수요? 그래도 단타 나와요. 여기 단타 나온단 말이에요. 단타 5.12평이 떠야 돼요. 5.12평이 5.12평이 떠야 됩니다. 오늘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오늘은 왜 됐습니까? 오늘은 자 5.12평이 여는 살아있어요. 오늘 5.12평이 끊겼죠. 5.12평이 뭡니까? 5일 전보다 내 주가가 낮아. 5.12평보다 5일 전보다 내 주가가 낮으면 주식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두 개만 하면 돼. 주식은 양훈에 사고 두 번째 5일 전보다 낮으면 안 돼. 그건 무효야. 그거는 절대 안 돼. 이거만 고치십시오. 이거만 고쳐도 여러분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나가 캤잖아요. 나는 내가 돈 벙을 여러분한테 알려준다고. 어? 삼성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안 돼요. 의문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내가 캤죠. 주식을 양훈에 사면 돈 먹을 확률 몇 프로? 70% 의문의 주식사가 돈 먹을 확률 몇 프로? 30% 밖에 안 돼요. 그 개인의 이론에나 더 나옵니다. 유럽은 의문 남들 쭉 따질 때 의문 또 주식사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락폭의 30% 이상이 아래 꼬리 달 때 외에는 주식 손 대지 마라고 나옵니다. 법정에서도 장대원봉의 주식사가 물먹죠. 전문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이미 사회 판결 다 나와 있습니다. 파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방송하는 거는요. 진짜 맥살 잡는 겁니다. 맥살 잡는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피디님 종목 진단해도 됩니까? 자 SK바이오 안 돼요. 5.12평 꺾이는 거 손대지 마세요. 양훈이라도 5.12평 꺾이는 거 한 번 삐따주세요. 양훈이라도 5.12평 꺾인 거 손대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는 택배가 많이 안 옵니다. 요즘에는 한 150개 밖에 안 와요. 명절에. 전에는 한 마이 올 때 6,700개가 왔는데 그 택배 절대 저 혼자 먹지 않고 주의분들하고 나눠서 마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 방송들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방송 클릭해가 다시 보기에 충분히 볼 수 있고 여러분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제가 제일 실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신창호의가 아니고 신창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꼭 키움증권 여러분 전문가들 제때 도움을 받으시고 월내비 없습니다. 아직도 월내비 49만원 55만원 66만원 77만원 내고 전문가 방송 봅니까?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 무료로 문자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로 하시든지 15449천 번 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구정 잘 보내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부모님에게 뭐니뭐니 해도 머니를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보고 싶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2년 후에 며칠 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 전신창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